미국 주식 투자가 한국인들이 1천억불 어마어마하네요 천억불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네요 지금 900억불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경리의신문의 일멘톱기사가 달러가치가 그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쓸어 담는 서학개미 올해만 80억 달러를 매입하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한국경제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현재 좀 비삽니다 미국의 주식이 미국의 주식이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의 대형기술주들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죠 오른 상태에다가 한국의 주식 여러분들 환율 자체가 여러분들 아주 또 비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블로 비싸게 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예상한 대로 미국이 이제 금리가 전환을 하게 되면 고금리에서 이제 금리 인하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또 미국의 대형기술주들이 더 힘을 받아가 더 오르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주식시장은 내일도 분위기가 확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오늘은 오늘도 이런 미국의 주식시장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오르는 추세인데 그러나 9월까지 그 시간이 또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 번 더 조정을 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서학개미들이 다 자기가 각자 도생하는 거죠 각자 도생하는데 뭐 바람직한 일이라 봅니다 타이밍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이게 사람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엄청나게 사는 겁니다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80억 달러 이상 정도를 투자를 했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만 국내 개인 투자자가 21억 1,300만 달러를 미국 주식을 샀고 2024년 1월 달에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646억 정도의 투자 잔액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912억 정도로 아마 대부분 이제 대형 기술주를 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912억 정도 되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그냥 천억 정도 대세를 행성할 것 같아요 올 들어서 지난 7월 5일까지 80억 1200만 원을 샀고 그래서 미국 주식 금액 장구가 912억 900만 달러를 넘은 겁니다 2022년에 120억 달러를 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역대 최대인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주식을 사는 거죠 자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달러와 표시 자산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자산을 운용하는 차원에서도 원화 표시 자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자가 소유면 그거는 원화 표시 자산인 것이고 미국의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건 달러와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원화 가치 하락이나 변동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죠 그게 사람들이 이제 다 깨어난 겁니다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돈을 막 투자하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제기할 수는 없고 누구도 주식 시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비중이 해외 정권 투자에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말에 7.3%에서 작년 말 20%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형 기술주의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태고 또 여기에다가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달러가 하도 이런 가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기는 약간 조금 그렇게 썩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미국 주식이란 것은 항상 오르고 내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주식을 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1위가 테슬라네요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애플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5위가 프로세일즈 울트라 프로 QQQ ETF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약간 레버리지 부채를 지고 좀 위험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나스닥 투자 같네요 제가 한번 다음에 찾아봐야겠네요 사람들이 테슬라를 참 사랑하네요 일론 머스크가 보통 기업가는 아니죠 보통 기업가는 아니고 제가 트위터를 통해 항상 그 양반 메시지를 보는데 좀 천재적인 사업가는 사업가 같아요 대단한 인물 같습니다 테슬라 사랑이 이렇게 강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646억이 912억이 된 데는 그 사이에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의 가격 상승도 크게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번 거죠 투자해 놓은 사람들이 아무튼 간에 여기 이제 대개 경제신문은 한국의 투자자들이 대외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외환위기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든든한 우군이자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고 개인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 조명을 만들고 맞춰보면 달러와 자산을 가지는 거죠 달러와 자산을 달러와 자산을 분산된 달러와 자산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적시에 미국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좋은 그런 재테크이자 본인의 미래를 국가가 개인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없으니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과 원화가치의 여러분들 변동 그것을 개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수단으로 지금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해 놓으니까 배당과 이장 소득 등으로 해외에서 벌어지는 투자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요 지난해 국제수지의 투자소득은 332억 달러를 1년 전보다 56.8% 2023년 또는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하여 여러분들 배당소득이 56.8%가 늘어난 겁니다 일반적인 무력 그에 의해 경상수지의 93.7% 거의 경상수지만큼 투자소득을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사고가 상당히 근로소득에 많이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거죠 투자소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로소득만큼 투자소득을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투자를 잘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경상수지적 흑자가 354억이었는데 경상수지가 투자소득이 332억이 들어온 겁니다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데 투자소득을 잘 거두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면 투자소득을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젊은 분이 어제 보시면 한국 정시 탈출이라는 그런 방송을 제가 내보내고 한 젊은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주식 4년째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자산은 4억을 모으는 34세 남자입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은 주변이 가난하고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나 산다는 것을 통계에 따르면 10억 이상 자산가들은 미국을 10억 이상 자산가들은 한국 이하는 한국 주식을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는 실질법인세를 5%로 낮출 때 문재인은 법인세를 2% 올려서 실질법인세 20%를 가져가고 또 배당도 분리과시 없이 대주주들에게는 50% 이상 뜯어갔습니다 돈을 벌면 주주하는 이 아닌 국가에 하는 하는 것이 한국 주식입니다 젊은 분들이 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주가가 왜 안 오르냐 이야기죠 배당을 왜 안 하냐 이야기죠 소득세 떨어져가고 난 다음에 배당분에 대해서도 뭐죠 대주주 경우는 50%를 가져간다 이야기입니다 젊은 분들이 예리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주주가 배당을 원하지 않으니 배당을 하지 않고 배당을 해야 하방 안정성이 생긴 게 주가가 떨어져도 다시 오르는데 한국 주식에는 그게 없습니다 젊은 분이 한국정시탈출이라는 공병호tv의 영상을 보고 글을 남긴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한국 주식이 매력적이라면 원래는 법빛이 보유했을 것입니다 국력이나 인적자원이나 토지나 자본력 정보력 음력 등 모든 면에서 미국보다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그나마 배우신 분들은 미국 주식하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도 가난하신 분들은 국내 주식하거나 주식을 안 하십니다 2030 중에서는 금융머리가 깨어있고 지능이 일정 수준 되는 부류는 모두 미국 주식을 합니다 백날 이런 말을 해봤자 가난한 분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제 지식이 머릿속에 있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분들한테 말해봤자 백보고 말한 것 같습니다 국민 금융 수준이 처참하고 이게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을 한국 정시 탈출 진흥 순서라고 하는데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 한 분께서 남긴 글인 겁니다 제 이야기가 제가 오늘 이 방송의 시사 문제를 다루면서 자주 재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은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개인 차원에서는 뭐죠 그래서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것이 바로 미국 주식 투자인 거죠 다만 타이밍이 지금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죠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런데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그 자료를 입력을 안 해놨네요 그런데 이 보시면 보시죠 이게 이제 미국의 개별 주식 투자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장 지수 펀드란 데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회사들이 있고 미국 회사를 여러분들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한국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상장 지수 펀드의 역사가 지금 짧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 제가 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한국의 자산 운영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 상장 지수 펀드의 투명성 정직성 이런 것이 충분하냐 이야기죠 이걸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뭐 환전하는 과정에 손해도 발생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한국 회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etf라는 것은 벌써 10년 20년 30년 역사를 갖고 있고 정권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여러분들 엄격하게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속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이 젊은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야기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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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